1. 2. 2. 2. 3. 4. 지금 본인 실수로 다들 실점했기 때문에 앞쪽으로 짧게 스매시! 다다냈습니다. 다시 한번! 전혁진의 서비스 그건 9대입니다. 스매시! 앞쪽으로 짧게! 길게! 반대편! 계속되는 랠리! 이렇게 라인 아웃되면서 손완호 선수가 오랜만에 득점을 따냈습니다. 반대편! 대각공격! 베어핀! 올려줬구요! 클리어! 앞쪽으로 짧게! 높이 올려줬습니다! 스매시! 다다내는 손완호! 자! 백핸드 클리어! 반대편으로! 스매시! 들어갔어요! 17대8에서 높이 올려줬습니다! 스매시! 받아내는 손완호! 짧게! 아! 성공시키네요! 아! 전혁진의 서비스! 짧게! 높이 올려줬구요! 때렸습니다! 받아내는 전혁진! 다시 한번 멀리! 스매시! 뒤쪽으로! 반대편으로! 성공시킵니다! 소나노! 앞쪽으로 짧게! 서비스! 뒤쪽으로 길게! 때렸습니다! 앞쪽으로 짧게! 반대편! 높이 올렸습니다! 전혁진의 스매시! 받아내는 손완호! 자! 백핸드로! 반대편으로! 짧게! 올려줬습니다! 자! 멀리! 스매시! 들어갔습니다! 네! 아쉬울 정도로 많았고! 고 7대4! 전혁진 선수가 앞서가고 있습니다! 서비스 리턴! 높이 올려줬구요! 짧게! 높이! 스매시! 잘 받아냈나요! 받아냈어요! 뒤쪽으로 길게! 백핸드로 받아냈구요! 앞쪽으로 짧게! 헤어핀! 헤어핀! 어? 아! 이게.. 저런거 넘긴 넘어가 있어요! 저런걸요? 어.. 자! 계속해서 헤어핀 싸움이었는데! 그 맞았죠? 서비스 리턴! 백핸드로 짧게! 이쪽으로 길게! 스매시! 들어갑니다! 전혁진! 서비스 오버! 에잇! 네트 플레이한다고 얘기를 하자마자 전혁진 선수가 스매싱을 때리면서 에스코를 올렸습니다. 소란호 선수가 딱 치려고 할 때부터 이미 저작진 선수랑 점프를 하고 있었어요. 비스. 짧게 반대편. 자, 드롭샷. 받아냈습니다. 헤어핀 짧게. 스매시. 받아냈는 저작진. 앞쪽으로 짧게 높이 올라갔고요. 스매시. 들어갔어요. 멋진 편에 나왔는데 오랜만에 손으로 됐어요. 네. 원래 저런 게임을 하는 선수였는데 오늘 잘 안 피워가지고 이렇게 보여주네요. 장인어른한테. 자. 라인 안쪽에 들어오면서 소란호 선수의 멋진 스매시가 나왔습니다. 아, 선에 맞았네요. 네. 장가 가려면. 아, 장인어른이시죠? 네. 성한국 전 대표팀 감독님께서 이 경기를 지켜보겠습니다. 스매시. 아, 네. 들어갔어요. 진짜. 전혁진 선수의 스매시 이었습니다. 정말 빠르네요. 백핸드로 받아내는 소란호. 다시 한 번 백핸드. 자, 쪽으로 짧게. 뒤쪽으로 길게. 스매시. 받아냈습니다. 아, 이번에는. 소란호의 득점. 10, 10, 파이팅. 대각선으로 스매시 올 거를 이미 알고 있었어요. 소란호의 주간. 넉 점차까지 또 어느 순간 또 좁혀졌습니다. 아, 저희가 좀 집중하지 말아야겠어요. 소란호의 서비스. 서비스 리턴. 짧게. 반대편으로. 백핸드 클리어. 앞쪽으로 짧게 드롭샷. 성공시키면서. 전혁진입니다. 지금 전혁진 선수가 저 힘 조절을 보세요. 힘 조절. 크아, 이 강약 조절이 엄청나네. 전혁진의 서비스. 바로 때렸어요. 받아냈고요. 다시 한 번 계속되는 드라이브 싸움. 자, 아웃이 됐네요. 아유, 멋진다. 네. 들어오면서 이렇게 21대 15. 세트 스코어 2대 0으로 전혁진 선수가 손완호 선수를 상대로 승리를 거둡니다. 이번 경기 2년 만에 하시는 거였는데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임하셨는지. 실업팀 와서 한 게임 뛰고 다치는 바람에 이제 그 뒤로 계속 경기를 못 뛰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경기가 다시 실업팀 처음 왔을 때 느낌으로 경기 임했어요. 자, 오늘 뭐 선환호 선수는 어땠나요, 소감이? 좀 힘드실 텐데. 네, 뭐 저도 일단 오늘 혁진이랑 경기하는데 저도 좀 이제 되게 오랜만에 경기를 하는 거여가지고 이제 그전에는 서로 이제 잘 알고 있다 보니까 대표팀에서도 생활도 오래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저도 근데 좋은 경기가 됐던 것 같아요. 오랜만에 시합을 하니까 이제. 오랜만에 그래도 땀 흠뻑 흘리시니까 좋으시죠? 네, 그렇죠. 오랜만에 후배랑 같이 시합하니까. 네, 좋습니다. 전혁진 선수는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네?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네, 저도 완호 형이랑 운동을 많이 하고 싶었는데 못 했는데 이번 계기로 이렇게 좋은 매치를 해서 너무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관계 잘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네, 아니면 grab Ronny